사무엘 하하 10장에서는 다윗이 안문과 아람을 물리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 후에 안문자선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느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안문자선의 나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느니 왕이 됐는데 안문자선의 나하스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줬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느니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 신복들을 명해서 조문객들을 특사를 보내고 조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문자선의 방백들은 다윗이 조문객들을 보낸 것은 왕의 부친을 공경함이 아니고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는 스파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하느니 듣고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수염을 절반을 깎고 수염을 깎는 것은 노예라는 표현이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그걸 자르고 이것은 포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특사들을 그렇게 대접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그 특사들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사실을 다윗이 알면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이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이런 오해 속에서 잘못된 판단과 선입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해하고 또 그런 일들은 엄청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된 것을 선전포고인 것을 알고 안문자선을 공격하러 나갑니다. 안문자선은 그 사실을 알고 용병을 처합니다. 그래서 베로움, 아람 사람, 소바 사람, 보병 이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일천과 돕사람 일만이천을 고용했습니다. 그 용병들을 다 모집을 해서 다윗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군대는 요합 장군이 앞장을 서고 그 동생 아비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요합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는 힘이 있는 군대고 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요합께서 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합은 그 안문자손을 물리치고 이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아람 사람들이 또 들었는데 또 아람 사람들이 주변의 용병들을 또 모아서 다윗과 대처하는데 다윗이 이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은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군대는 승리하게 되고 안문과 아람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심으로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가며 다윗의 왕국은 더욱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모든 사실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듣겠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회 1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안문과 아람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그런 모든 호의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아첨이나 선입견이나 잘못된 판단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승리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잃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